수학의 답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의 겉넓이의 비와 부피에 대한 서술형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뭐였었냐면 어떤 두 도형의 닮은 비라는 건 대응하는 변 또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였고 그럼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었죠 그 다음 부피 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볼 텐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3분간 물을 채웠더니 그릇 높이에 4분의 1만큼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 동안 물을 더 채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3분 동안 4분의 1을 찼으니까 나머지 4분의 3 채우려면 뭐야 3, 3, 9분 더 채우면 돼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? 물을 채운다는 건 뭐에 대한 얘기죠?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높이의 4분의 1이라는 건 뭐죠? 높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닮은 비를 뭐로 바꿔야 돼? 부피 비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고 자,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 물 모양하고 전체 그릇이 닮음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? 예, 따로 조건은 없지만 이 그릇을 삐딱하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? 이렇게 똑바로 놨을 때는 이 밑면하고 이 원뿔의 밑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? 이 표면이 서로 평행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는 그 정도의 여유로움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있는 물하고요 물과 그릇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, 우리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죠? 닮은 비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또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또는 높이의 길이의 비 중요한 게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전체의 높이의 4분의 1만큼 찼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높이를 표현해 봤을 때 아, 이 길이의 4배가 전체의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아, 닮은 비는 물과 그릇을 비교해 보면 1대 얼마다?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? 자, 그러면 이 물하고 전체의 원뿔 그릇 있죠? 자, 부피의 비를 생각해 보면 몇 대 몇이 됩니까? 닮은 비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, 그럼 이게 몇 대 몇입니까? 1대 4의 3제곱은 6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,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, 이게 1이고 전체의 원뿔이 64야 그렇다면 채워야 할 부분은 얼마죠? 전체가 64고 이 아래쪽이 1이니까 채워야 할 부분은 63이겠죠 아,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채워야 할 부분과 채워진 부분의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? 부피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, 그렇죠? 자, 부피비는 어떻게 돼요? 더 채워야 할 부분이 63이고 채워진 부분이 현재 1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채우는데 몇 분이 더 걸리냐? 가득 채우면 몇 분 동안 물을 더 채워야 되냐? 그 시간을 x라고 놓으면 되겠고 1만큼 채우는데 얼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분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겠고 내항의 곱 x는 63 곱하기 3 3, 3은 9, 6, 38, 189 이렇게 나오겠죠 아, 결국 몇 분 동안 더 채워야 된다? 189분 동안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, 여러분들께서 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 수학의 답 아, 닮음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구하려면 3제곱을 해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하고 전체 그릇이 닮음입니다 물하고 남은 부분이 닮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남은 부분은 원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닮음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구할 때는 닮음인 두 도형을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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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